집사2장 배불러? 잘 먹었어? 응 다녀야, 지금 첫수로 210ml 먹었어요 응 얘네는 왜 이렇게 돼요, 자꾸? 통통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통통이요? 가자 응 응 응, 예뻐 응 응, 오늘 엄마랑 하루 잘 보내야 돼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 잘 자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누룽지 곱게 액젓 엘로스 설탕 요즘에 장을 아예 안 보고 2월달은 거의 다 배달만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이 질려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요리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냉장고가 지금 진짜 아예 텅텅 비어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단위 이유식 밖에 없어요 이제고 삼삼데이라서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고추도 찍어 먹어야 되니까 화물이랑 제가 항상 사놓는 기본 식재료예요 콩나물 두부 마늘도 무조건 있어야 하고 와인이랑 곁들여 먹을 스트링 치즈 판다의 파스타 샐러드 이거는 파타이샐러드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 두 개 반찬을 몇 개 샀는데 하나는 오이나물 초무침이랑 이거는 깻잎김치예요 뭐지 이거는? 아 이건 앞다리살 그리고 단아 이거는 삼겹살 그리고 이것도 앞다리살 앞다리살로 아마 제육볶음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요 직화짜장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소스도 다 먹어서 샀어요 물만두 저희 집에는 항상 만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닭가슴살 만두를 사봤는데 김치만두 두 개랑 그냥 만두 하나 소식 명태 해맹면 이런 것도 간단해서 점심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떡도 샀어요 떡 미당 떡 안꼬 절편이에요 고고초이다 스마토마토 파스타 고기 쌀국수 투다리 김치우동 이렇게 많이 샀어요 한 17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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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어머나, 그게 그 안에 들어갔어? 나와, 어머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뭐해? 근데 거기 내려갔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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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걸 또 뺐어 다니가? 냠냠냠 하고 있었어? 이거는 뭐야 이 침은? 어머나 다니 먹고 싶어? 이따 이유식 먹고 엄마 간식으로 오늘 바나나 줄게 알겠지? 야 못줘 못줘 지금은 안돼 좀 이따 이유식 먹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안돼 다니아 너 힘을 무슨 힘을 그렇게 해줘 갑자기? 맛있어? 응 야 야 천천히 꼭꼭 씹어야 돼 웃음이 작구나 맛있어서? 응 응 응 응 응 응 너 못살아 진짜 응 응 너 이런 것만 좋아하면 어떡해 응 응 응 응 응 응 다니가 아까 이렇게 웃었지? 응 응 응 응 응 누구야? 신난다 재밌다, 이게? 아빠 왔는데? 아빠 왔는데? 아빠 와서.. 아빠 왔어! 아빠 왔는데? 아아악 자리야 아빠한테 잘 있었어? 응 완전 흥분했어 아아악 아가 잘 잤어 어떻게 꺾으면 돼있어? 무슨 일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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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꺼졌어? 으흐흐흐 아마라 놀자 오우 알았죠 알았죠 으으응 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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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엄마 택배 좀 뜯을게 사나? 저는 뭘 샀지? 아, 다니 크림 샀어요. 아토팡은 다니 신생아 때 썼던 건데 좀 쓰다가 다른 것도 써보고 싶어서 다른 거 아비노도 쓰고 몽디에스도 쓰고 그러다가 이거 다시 써보고 싶어서 다시 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토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아비노나 몽디에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건 뭐지? 아, 젖병 세척술 샀어요. 한 달 반 정도마다 갈아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산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트 두 개씩 있는 걸로 샀어요.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이때까지 마더케이 것만 썼는데 얘는 이런 스펀지가 수세미가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봤어요. 제가 파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파김치 하나랑 파김치 2kg 그리고 깍두기 1kg 이렇게 샀어요.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 먹어야겠다, 엄마. 저 사실 밥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파김치 왔잖아요. 근데 방금 낙지 젖이랑 오징어 젓갈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떠왔어요. 너무 배고파 갑자기. 너무 배고파, 갑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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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정도 5분정도 5분정도 3분정도 다닐 이리와 어 이리와 이거 요렇게 해봐 다음 읽어줄게 사니가 안놀고 책만 읽어달라 살금살금 엄마아빠 방에도 갔어요 아빠옷도 입어보고요 아빠옷도 입어봤어요 눈사람이 아빠옷 입었어 눈사람이 아빠옷을 입었어요 우와 완전 알통맨이다 알통맨 나는 진짜 튼튼하지 안녕 단아 크게 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크게 입 크게 아 이렇게 할 수 있지? 너 치즈 먹을 땐 그렇게 하잖아 그치? 뭐가 웃겨 한이 지금 엄청 배고플텐데 엄청 그것도 그렇고 조금 텀을 더 길게 해가지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그치? 저 빼면 안되는데? 저거 어떻게 알고 잡을까? 그냥 잡혔어 단아 너 두부 같아 왜? 하지마 우리 단이 예쁜 얼굴 유랍사이마세 아니야? 완전 이 혓바닥 어떻게 할거야? 응 우리 몸에 붙여 우리 미친다 야 너 그러지마 그래가지고 많이 샀거든? 배송비도 맞출 겸 큐브데이에서 샀어요 비트 큐브를 3개 식당표 짜는거 보고 대충 구매를 했거든요 넉넉하게 비트 큐브 5개 정약 매추 큐브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그 뭐지? 세척을 하는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거 구매했고 새송이 큐브 시금치 큐브 단이 닭고기가 다 떨어져서 큐브데이에서 닭고기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다짐육 안심살로 했어요 괜찮으면 큐브데이에서 아마 구매했을 것 같긴 해요 아저씨 맛있겠다 아저씨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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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잘 먹는다 으응 응 응 알지 잘 먹어. 단이가 확실히 4시간이 넘어가니까 잘 먹는구나. 일단 그냥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단이 엄청 좋아하잖아 원래. 단아 너 시계초 같아. 시계초. 아 귀여워. 그렇게 엄마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소감이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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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옳지 잘 먹어 예뻐라 예뻐라 우리 다니 다니 예뻐요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완전 늦겠어 감사합니다.